엑소 멤버 중에서 혼자 나오신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솔로 가수 백현의 신고식이에요, 오늘이. 일단 기분은 어때요? 일단 어젯밤부터 굉장히 떨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1대1 대화 토크는 처음이어서 사실 배가 너무 아파요. 긴장해서. 어떻게... 아니,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멤버들한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멤버들, 그 첸이 솔로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첸이 자기도 만약에 나왔으면 떨렸을 거 같다고 떨지 말고 잘하라고 또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디오 군입대였잖아요. 잘 갔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 들어가!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면서? 네, 마치 자기 집인 거 마냥. 그래가지고 어, 그래. 갔다 와 했는데 조만간 보자고. 조만간 보자고? 조만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니, 오늘은 이제 솔로 가수 백현 씨로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못 물어봤던 것들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수의 꿈이 시작됐던 건 언제부터였어요? 처음 이제 제 이런 TMI라고 하죠. 이런 걸 공개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노래방을 처음 갔었어요. 그때 반 친구들과. 근데 저는 흔히 말하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전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게... 아, 그때는 이게 정말 잘못 들으시면 안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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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때는 제가 어렸었으니까 친구들과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래방 갈 일도 거의 없었고. 근데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꾸 듣는데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 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됐구나. 네, 그때 조금 이제 흥미가 좀 생겼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럼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밴드 부르든지 그런 거 하거든요. 네네. 했었어요? 저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었습니다. 팀 이름이? 혼수상태라고요. 혼수...